안녕하세요. 또 다른 세상의 기적입니다. 오늘은 꿀마늘 효능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꿀마늘 심장혈관에 좋은 꿀마늘의 놀라운 효능 이젠 가을이 시작되고 겨울이 오겠죠. 뇌절정이 본격적으로 발생되는 계절입니다. 기온이 내려가면 체온 유지를 위해서 우리 몸속 혈관이 수축하고 혈관이 상승시켜 뇌절중 뿐만 아니라 심장질환인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질환의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장 부담이 가장 큰 시간이 아침입니다. 그래서 돌연사가 하루 중 아침에 많이 일어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운이 떨어지는 계절에 심장, 뇌 등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바로 이것 꿀마늘입니다. 꿀마늘을 섞어 7일 동안 먹으면 나타나는 놀라운 효능 마늘은 전세계적으로 요리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천년재료 중 하나입니다. 마늘은 요리에도 도움이 되지만 다양한 질환을 완화하는 능력 때문에 수세기 동안 소중하게 이겨져 왔다. 마늘은 약용 성분은 염증, 만성질환, 감염을 해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마늘의 수많은 효능 중에 고콜레스토렐, 고혈압, 기타, 심혈관 관계에 관련된 질환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성성분인 알리신 덕분이다. 또한 마늘은 소화장애, 호흡기 질환, 곰팽이균, 감염 등을 위한 치료제로 사용될 수도 있다. 꿀마늘 섞어 7일 동안 먹으면 나타나는 놀라운 효능 요구까지 혈액순환 개선, 혈압 감소, 유해 콜레스토렐 조절, 염증 완화, 면역스 광화, 기침 완화, 감기와 독감에서 회복 촉진 특히 심혈관에 좋은 꿀마늘 지금까지 꿀마늘 효능을 알려드렸습니다. 꿀마늘 지속적으로 섭취해주면 몸에 다양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매일 섭취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또 다른 세상의 기적이었습니다.